나 아저씨 몇 살이에요? 왜요? 시험 때문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네 말투가 좀 이상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꼬박꼬박 존댓말 하는 것도 특이하고 그쪽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? 몰라서 그래요? 다방 내지? 근데요? 이런 데서 마저씨는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보통 다짜고짜 반발찍찍 하는데 좀 나이 안 맞습니다 한 40은 돼 뵀는데? 뭐 그렇게 비만 야 그 가시아가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 형님!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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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